다가 너무 딸기 후 후 후 후 후 후 후후 아~~ 너무 맛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 먹으면 더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그래서 이것은 또 왜 배가 되니까? 참고로 맛있어. 너무 맛있다. 흑흑 나의 퀘퀘 흑흑 그는 흑흑 흑 흑 공주 입맛으로 먹는 거 같아요 과일로 뭔가 재개받는거 같아요 조금 맨날 막상도는 이거로 엄청 매워지기 쫄깃쫄깃 끙쫄깃